확 부어주고, 확 부어주고, 하늘로, 하늘로! 이거 먹고 있어요? 뭐라고 해야 돼? 욕까지 하잖아. 안에서 또 웃고 있을 거야. 왜 관적을 해요? 뭐하세요? 커피 마시고 있니? 왜 시험래요? 아 그러세요. 시선을 끌잖아요, 지금. 미션하고 있는 줄 알고, 꽃 타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커피 제일 좋아하는 멤버. 수지훈이 거의 매일매일 마셔요. 커피를 만들 건데, 위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 너무 잘하죠. 3살부터 커피 마시면서 갔어요. 그냥 커피 마실 거예요? 아 그럼요. 안에 카페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에너지가 좀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은 랩을 봐. 3살 땐 말이야. 라떼란 말이야. 라떼 아틀입니다. 저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카페 메뉴 엄청 많네. 저 바닐라떼요. 따뜻하게 드릴까요? 아니요, 아이스로. 아이스로요? 젊은 사람들 아이스로 먹거든요. 근데 오늘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바닐라떼요. 우와 대박, 맛있다. 오오- 우와! 우와! 저 아이스인데요. 우와 대박! 미쳤어요! 라떼란 말이야! 홍서트! ле Green 모질 수가 없어. 에이 도와야 되지.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코페를 운영하고 있는 바리스타 이종혁이라고 합니다. 퍼플 한 잔 더 만들어 주실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겁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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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네. 표정입니다. 표정입니다. 아! 뭐야? 그래! 내가 있겠다! 퍼플 남자! 퍼플 바리스타 이종혁 상윤깡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번엔 가겠습니다. 면접 배우는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아 1일 알바생으로? 아 그래요? 저희도 둘이 밖에 안 계시군요. 다 나갔어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돌의 욱이라고 하고요. 오늘 1위 차트를 했어야... 그거 어렸을 때부터 카페인 넣어가지고 아 카페인 넣어. 세 살 때. 세 살 때부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열정이 있어요. 열정만 할 수 있어요? 열정만 가지시면 거의 뭐... 반? 점이 무서운데구나! 기억나시죠? 아... 기억나죠. 생생해요! 핫필 한번 받아볼 건데요. 버튼 눌러주세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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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쟤 ca... 할 줄 안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오오! 저는 잘한다? 이거 맞죠?! 네네. 맞아요. 이거는 뭐... 필요 없겠죠? 이게 사실... 필요하죠.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엄청 비싼 비용! 오우! 완도완도! 즉... 의외로 잘 나오고 있어요. 의외로? 꺼주세요. 네, 좋아요. 나 도망갈래. 잠시만요. 네, 돌려주세요. 네, 튀김 룩! 잠시만요. 그렇지! 손으로 한번 온도 뜨거워요? 아, 뜨거워! 이제 제 만들... 어떤 모양 좋아해요? 외식 쿠키! 왜... 외식 엉덩이를 만들어볼게요. 아, 외식 쿠키 엉덩이? 아, 보이죠? 또 보다 자만 보여요. 나 이거 한 문제인데? 공감 문제인 거예요? 다 문제죠, 뭐. 네. 일단은... 비주얼 별로도 맛이 있으면 돼요. 안 먹는 것 같은데? 먹어? 마, 맛있어요. 사람 내게? 이거 팔면... 팔면... 우와, 냄새가... 우와! 혹시 이거 뭔지 알아요? 알죠? 뭘까요? 안 익힌 완두. 오... 생두라고... 아, 생두? 좋으면 저 색깔 된 거죠? 네, 맞아요. 로스터기를 통해서 열이 가해지면 검은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바뀌게 있죠? 다 달라요. 이거 아마... 검은데... 혹시 나이 들으시면서... 로스팅 정도를 다 다르게 했어요. 생두마다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건 아마 제일 많이 구울걸요? 이거 제일 검은색이고 검게 되면 될수록 침 맛은 점점 떨어지고 신고 좋아하잖아요. 신고 좋아하죠. 신고도 그냥 마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소문이 아니라 진짜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뭔지 알아요? 광수자 한 번도 안 나가서 다 잘렸어요. 정말 다 편집했어요. 한번 맡고 가요. 어, 지금 원샷 어디죠? 하하... 안 되죠?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ea... 저 콧도 지겠어요? 단 향이 지배적이고요. 그래요? 아니라는 그런... 효과 막힌 것 같은데? 글쎄요, 한 번 풀게요. 땅콩 같은? 원또라스. 흔히 꽃향이 많이 난다고. 어? 이거 좀 달라요, 남다른데? 오... 4배 정도 가격이 되는... 좀 더 많이 맡아보자. 리치의 향이 가장 특징적인 그런 커피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에티우타... 그렇죠, 선생님은 할 수 없는데 저한테 치면 안 되죠. 뒤로 가겠어요. 그냥 그 색깔 보면 안 되죠, 냄새만 맡아야죠. 하나, 둘, 셋! 에티우피아. 바지친... 사테말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건 아주 쉬울 것 같아. 폐로, 폐로, 폐로. 제가 어찌 먹으러. 색깔 봤어요? 너무 까매서. 이거 맞추면... 네, 뭐, 뭐. 쥬유? 나았어요, 나온 거예요? 나왔던 거예요? 나왔었죠?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아아아아! 저 지금 맞힐 수 있어요? 나왔던 수 있어요, 이거. 음? 음? 그냥 가주세요. 내가 할 테니까. 아 진짜 그거 싫은데? 아 그거 싫은데?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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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실까요? 멋있게. 아니야! 아니야! 그게 재밌죠? 하나 둘 셋! 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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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곻테라! 아니요. 콜롬비아, 콜롬비아.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일부러 틀렸어. 왜냐하면 비니엄한테 맡기기 싫었거든요. 1kg를 넣어볼게요. 불이 올라가요, 한번 볼까요? 아 대박! 마스 렌즈처럼 참! 네! 콩이 지금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우와! 얘를 잡고 위로 들어주세요. 우와! 우와! 다 나와! 열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안 나와. 이게 1kg가 될 수는 없어요. 수분이 난리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에스프레소를 직접 추출해보도록 할게요. 오! 렛츠고! 18.5! 0.5g만 더! 개 이과의 자랑! 차 만들기 힘드네요. 돌려놓고 돌려주세요. 돌돌돌돌! 홈팅! 아이고! 스탬퍼가 이렇게 수평이 맞아야 되거든요. 보이시나요? 아... 어둠 브랜드예요, 제가 바꿨거든요. 수평! 오케이! 색깔이 좋아요. 예뻐요. 크레마라고 하는 위에 있는 기름층이 황금빛깔로 잘 나와있죠. 추출이 잘못 이루어졌을 때 뭉쳐서 나오거나 너무 거뭇게 나오거나 지금 잘 나온 거죠, 선생님? 완벽하다고 하긴 어렵지만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않다. 그럼 드셔보세요. 지금 먹어요? 지금 먹어도 되죠. 에스프레소니까. 근데 에스프레소 그거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뭐가 달라요? 물이 포함이 되면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먹을 사람 있다고요? 벌써 이거 먹고 있어. 벌써 많이 힘드시네요. 보통 몇 초 만에 할까요? 보통 한 30초? 그럼 저 20초 오늘 할게요. 저희가 20초 만에 뽑는다고 유명한 에스프레소 한 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20초 안 해. 시작! 아시틀버. 죄송해요, 죄송해요. 됐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럼 제가 다시 잡아드릴게요. 귀여워. 자, 떡하트리군.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설렘 참. 회사에 가기 싫은 그만. 오, 인정. 왜 공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어땠어요, 꼬부가? 오, 그래도 잘하셨어요. 빨리빨리 하고 얘가 좀 느려요, 근데. 얘 버려주세요. 대박이에요. 브라우니 같은 거예요, 브라우니. 출근 전에 왔어요, 오늘 아침 출근길 가는데 또, 또, 또 왔어. 오늘 아메리카노도 20초 안 해 주세요. 오, 좋아, 좋아서. 이거 나오는 동안 물을 준비하는 거야. 아, 맞다, 맞다, 맞다. 이건 느리네. 저거 줘야지. 맛있을 것 같은데? 어제보다 괜찮네요. 어제보다 괜찮네요. 이 종이 필터에 종이 맛이 냄새가 날 수도 있어가지고 필터를 뜨거운 물로 적셔줄 거예요. 날과 날 사이의 걸을 조절해가지고 테스트해복기용. 잘 하세요. 힘들어. 그라주세요. 여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톡톡톡 하면 편평해지죠? 뜸을 들려줄 건데 가스를 조금 내보내 줄 거예요. 고가수가 우기야. 물 부으면 이제 뽀글뽀글 터질 거예요. 터져요? 네. 볼 수 있어.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왜? 근데 왜 보면을 여기 그래서 예 taping 원 같은 거 그리는 느낌으로 gadgets 모발 내리는 동안 선생님들 러브 스토리 궁금하다. 아, 또 제가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볼까요? 생각이라면 과연 행복하는 건가? 불이 어떻게 이제 사랑이 빠진 거죠? 저보다 한 달 먼저 들어왔어요. 터브세itez 터브세븐 먼저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등밖에 안 보이잖아요. 너무 넓다. 아니, 넓다고 하지 않았어. 때리고 싶다고 했지. 아, 등에서 그런 말 했거든요. 때리는 게 사랑이고, 욕하는 게 또 사랑이에요. 그런 말 듣고 어땠어요, 심장이? 그냥 그러잖아. 왜 날 때리려고 할까? 얘기를 한 번 들어보자. 아, 얘기를 한 번만 해. 자, 테이크 원! 액션! 설거지, 설거지. 응. 때리고 싶다. 그거. 책 사과, 책 사과. 아, 제일 맛있겠다. 같이 이해하게 되면 안 좋은 점. 너무 많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꼭 그때 시키는 거 있잖아요. 청소할 거였는데 청소해. 교조거래, 교조거래, 교조거래. 이게 맞아요. 청소하고 이렇게 청소 좀 해, 이런 거. 아, 진짜. 이해해요. 네, 이해합니다. 이거 정말 못 참는다. 진짜 짜증 낸다. 기회 왔어요. 복수해야지, 복수해야지. 많이 생각했어. 저는 사장이라서 이 카페를 잘하게 야근할 때도 있고, 쉬는 날이 없어서 맨날 나올 때도 있는데, 데이트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투정이 이해가 되지만, 심할 때는 조금 힘들 수 있다. 둘이 같이 일하잖아요. 그럼 일하러 온 게 그 데이트 아니에요? 아, 나. 또 안 해본 사람만, 안 해본 사람만 말할 때. 죄송합니다. 일과 사랑. 사랑과 일. 별개라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없다, 없다. 아니야, 있어. 너는 사장이라서, 너는? 물이네. 너는 이걸 꺼낸다. 점심에 엄청 바쁜데 자꾸, 기어 들어가는 거야. 우와, 눈빛이. 제가 컴퓨터 업무를 할 게 또 있기 때문에, 치킨 먹어야 돼. 아, 치킨. 치킨. 한 가지씩만. 먼저 생각할 사람 먼저 얘기하기. 마세트를 그럴 건데요. 우유 밖으로 살짝살짝 나올 수 있도록. 거품이 다 생기게 되면은, 살짝만 올려주고.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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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천천히 조금씩 내려주고. 이게 좋은 소리. 거품이 다 들어가면은, 살짝만 올려주면 소리가 나요. 온도 체크하다가 온도 올라가면, 꺼주시고. 이 소리가 괜찮은데? 지금 보면은, 가품이 있어요. 눈에 보일 정도 입자가 크게 있죠. 이런 입자들이 있으면 안 좋아요. 입자가 거의 보이지 않고, 끼가 나면. 아, 쌤 보여요. 안 보여요. 봐야 돼요, 안을. 서주시면 더, 확실히. 끝났는데. 너무 뜨거워, 뜨거워. 생크림이네. 우와, 이거 완벽해요. 이 만든 우유로, 이제 라테트를 할 수가 있어요. 범버비 만들어주세요. 범버비 진짜 이상형이에요. 범버비 영화 10번 봤어요. 쌤, 범버비 만들어주실 거예요. 여기 오세요. 범버비예요? 이런 식으로, 범버로, 준비하고. 이거 아닌데. 범버비. 범버비.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걸렸어요? 한 두 달? 열심히 안 했네. 활로를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요. 더, 더, 더. 허감하게, 허감하게. 하늘로. 내 하푸, 내 하푸. 잘 자녀. 돌핑! 돌핑! 아린아, 보고 있니? 이름으로 그거 만들었어. 대박. 확 부어주고, 확 부어주고, 하늘로! 하늘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분이 사실 거의 없는데, 진짜 너무 잘했어요. 근데 솔직히 두 달 동안 개그 많이 했어요. 하나에 있을지. 하나 더. 잠시만요. 하나 더. 가라고! 가라고! 아디비다스, 아디라스. 이건 내가 있네. 아디비다스. 좋아, 좋아, 좋아. 뭐가 필요할까요? 자신만의 무기죠. 뭐가 있을까? 이기고 있어요. 아디라스 만들 수 있어요? 아디비다스. 그거 하면 안 돼요? 런웨이브. 런웨이브. 여기 강동 봤잖아요. 런웨이브 가면 괜찮다. 응? 잘 Alafkel 런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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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를 위한. 전 ridin 런웨이브. 기린 그림을 그린 거를 제가 봤어요. 처해an 달팽이 처해an 달팽이 그 보호에 들어가. Yo- guy! 와- 기억나? 목이 왜 이렇게 짧아요? 우리 기계 비율이 많이 안 좋아지네? 리프트 yaz. 서 있는 달팽이 서 있는 달팽이 귀엽나요? 목이 왜 이렇게 짧아요? 우리 기계 비율이 많이 안 좋아졌네 This is art 오! 디테일! 디테일 오! 빗어 나오면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쌤 데이트 하고 가신대 잘 부탁해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영향하지 않아요 소장아 어때요? 네 오늘 아 문제 있는데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뭐가 제일 맛있어요? 아 밖에 안 돼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좋아요? 좋아요! 그거 해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뭐 맞을까? 어 알았지 손님으로 왔습니다 어제도 왔고 그제도 왔는데 오늘은 꽁자로 드리겠습니다 오 정말 좋아요 아메리카노 맛있나요? 그 가격에 스페셜 메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어요 오! 있어요? 크롭 메뉴가 만들어줄게요 가능해요 혹시 이과? 어? 이과요 다 이과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아 손 그걸로 주세요 데이트하러 왔거든요 예쁜 라떼가 먹고 싶어요 오케이 잘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시하고 있어요 오! 빨라 빨라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음... 미유만 마셔보세요 미유가 절대 하지 마세요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아! 따뜻하죠 음... 네 아이스 한입 한정판 한정판이라 여기 20초 카페 아니었나요? 20초 카페 20초 카페 20초 카페 20초 카페 네 네 네 어 내일 나옵니다 내일이요? 내일은 일하러 가야 하는데 내일 뭐라고 오시는 거 어때요? 진짜 깜짝 놀랄걸려 아우 우리 신노마요 알겠어요? 알겠다 어? 뭔가요? 네? 그냥 예수적인 눈을 봐야 된다니까요 주세요 아! 사람! 사람, 사람 여자를 삐졌는데 남자분이 웃으면서 장비 즐거워보는 게 안 삐지지 말아라 스토리까지 네 사진 찍어놔도 되나요? 네! 그럼요 작품명 같이 일하면 행복할까? 아! 빼지 마요! 아니야 아니야 평소에 일할 때 행복하지 않다고 하니까 오늘은 행복하자 오! 만족합니다 그리고 일단 마음씨가 응 거기서 일단 합격이지 않을까 정말 많은 짓을 배워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큐브 카페 제가 한번 맡기는 거 어떨까 배워봤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지 잘 알게 되고 우리 어머님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요즘은 뭐예요? 홍보대사 요즘 광고를 찍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뭐라 하노? 잘하는 거 커피 추출을 가장 신경 써서 잘 해줬던 것 같아요 20점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낮은 거예요 생각은 밝고 화사해가지고 저희 기분도 같이 좋아졌어요 또 보시면 라떼는 제가 할게요 네 아! 교환! 라떼 만들어주시고 제가 따뜻한 아이스크림 좋아요 좋아요 잠시만 그래 있어야 돼 잠시만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강동님 프로 안 보이다가 갑자기 보이는 거 제 얼굴 포커스 음 오늘만 행복하자 뭐라 카노 원단 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